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여러분 정말 오랜만입니다. 제가 11월 30일 날 선거 관련된 집필을 집중적으로 하기 위해서 한 40일 정도 방송을 완전히 접고 그냥 집필에 몰두를 했습니다. 저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결정이었는데 그래도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선거 사기 문제에 대한 그런 문제를 좀 집대성하는 그런 책을 완성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40일 만에 오늘 처음으로 오늘이 2023년도 1월 14일이죠. 1월 14일 날 첫 방송을 여러분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미 보시다시피 지금 저는 토요일 날 도둑놈들 시리즈 1권 선거를 그들은 어떻게 훔쳤는가 이 책을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제가 이제 일을 할 때 아주 그냥 전력 투구하는 그런 게 몸에 배여있기 때문에 거의 올인을 하는 그런 게 그냥 몸에 배여있기 때문에 지난 40일 동안 쉼 없이 한 3년 정도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파헤쳐왔기 때문에 그냥 기계를 가동하니까 그냥 흐르는 물처럼 그냥 콘텐츠가 계속 나와가지고 처음에는 그냥 한두 권 정도로 마무리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뭐 글을 써보니까 그렇게 할 게 아니고 사초를 쓰는 그런 식으로 일반인들이 읽기 쉽게 그렇게 이제 글을 계속해서 써야겠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책이 이제 토요일 날 온라인 서점에 배포가 되고 이것은 이제 개관서입니다. 대한민국의 선거 문제를 전부를 한 번 전체를 다 짧은 시간에 압축해서 뭐가 문제인지 뭘 고쳐야 되는지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이런 부분을 요약을 하고 이제 그 다음에 강론으로 2권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도둑놈들 1권은 선거를 어떻게 훔쳤는가 공직선거 2017년 대통령선거부터 시작해서 얼마 전에 끝났던 2022년도 지방선거까지를 다루고 그 다음에 도둑놈들 2권은 2022년도 대통령선거 3구 대선에서 어떻게 그들은 훔치려고 했는가라는 부분을 다루고 그 다음 이제 3권에는 2022년 대통령선거에서 구체적으로 현장에서 어떤 짓들을 벌렸는가 그 부분을 다루고 그 다음 도둑놈들 4권은 2022년도 지방선거 지방선거에서 그들은 어떻게 권력을 훔치려고 시도했는가 그걸 이제 4권에서 다루고 그 다음 이제 5권에서는 여러분들이 지방선거라는 것은 요리를 지방선 것은 동시지방선거지 않습니까 17개 시도지사를 뽑고 시장 군수 구청장을 뽑고 그 다음에 보궐선거를 하고 그 다음에 시군구청의 기초의원 을 뽑고 시도지사의 광역시 의원을 뽑는 동시지방선거이기 때문에 동시지방선거 가운데서도 가장 의석 수가 많은 바로 시장 군수 구청장 선거를 어떻게 도둑질을 했는가 그 부분을 4권을 이렇게 다루고 그 다음 5권은 5권을 다루고 그 다음 6권은 대한민국에서 좌파 교육감들이 교육감 선거를 어떻게 훔쳤는가 그거를 이제 다루고 6, 7권이 아마 교육감 선거를 다룰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궐선거로 이렇게 이어지면서 아마도 이제 사회과학 서적 가운데서도 장길산이라든지 이런 소설률을 빼고 1권 2권 3권 4권 이렇게 아마 글을 쓴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이것도 처음에 기획한 것이 아니고 이제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이거를 종합적으로 다룰 수는 없고 너무나 많은 것을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도둑놈들 시리즈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사비를 들여가지고 이렇게 책을 내는 겁니다. 여러분께서 나라를 생각하고 아이들 세대가 조선의 신민처럼 살지 않고 선거 사기범과 조작범들의 그랑 노예처럼 살지 않고 대한민국의 시민으로서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께 여러분들 사수도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우선 시장 군수 구청장 선관위의 관계자들 국회의원들한께도 여러분들이 손수 우편을 통해서 전달해서 대통령실도 물론이고 보고 우리가 다시 조선으로 돌아갈 수 있냐 우리가 이렇게 어렵게 만든 나라를 다시 조선으로 갈 수가 없으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고 넘어가자 이런 부분에도 여러분들이 힘을 대해 주시면 나라가 좀 더 정상화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작가로서 2019년도 유튜브 방송을 이미 시작하기 전에 한 106원 정도의 저서를 갖고 있는 작가입니다. 작가인데 시대가 바뀌고 아주 우연한 기회에 유튜브 방송을 시작을 해 가지고 이렇게 방송을 시작했기 때문에 한 2년 7개월 정도 집필 활동은 안 했습니다. 유튜브라는 것이 항상 뭐 신문기자 하고 비슷한 거니까 한 40일 정도 집중을 해보니까 제가 젊은 날 한 100여 건 정도의 저서를 쓰면서 만든 제 머릿속에 있는 소위 지필 공장이란 것은 녹슬지 않고 계속해서 가동이 아주 수월하게 됐습니다. 저는 좀 걱정을 했습니다. 한 3년 가까이 책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이 머릿속에 있는 공장이 제대로 가동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아주 수월하게 원활하게 젊은 날 아주 찐하게 치열하게 무슨 일이든 하고 나면 그것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허공에 날라가지 않고 자기 이야기 최하가 돼가지고 한 2년 7, 8개월 만에 가동을 했는데 뭐 그야말로 폭포수가 쏟아지듯이 그렇게 선거 콘텐츠를 만들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사비를 들여서 제가 쓰는 것은 제가 쓸 수가 있지만 널리 올해 꽃향기처럼 이렇게 퍼져서 많은 국민들이 선거 부정 문제를 잘 이해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힘을 대해서 우리 선조들이 눈물과 피와 땀을 통해 가지고 공화국을 만들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자식들과 손자 세대들이 다시 조선이란 나라의 신민처럼 살아가지 않도록 아마 여러분과는 조선이란 나라가 왜 나옵니까 하겠지만 현재 대한민국의 공직선거라는 것은 선거 사기범들과 선거 조작범들이 선출직 공직자들 권력을 만드는 그런 일을 국민을 대신해서 대응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공화국이 아닌 거죠. 이건 노예 나라는 겁니다. 전산 조작을 하는 자들이 다 선출직 공직자를 만드니까 조선하고 똑같은 겁니다. 북조선인민공화국은 뭐가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중국 공상당하고 다를 바가 뭐죠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제가 분노하는 것은 이승만이란 걸출한 인물이 있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공화국으로 출범했고 공화국 하에서 수천 년 만에 처음으로 대한민국 국민들이 참정권을 행사해서 권력자를 뽑을 수 있는 기본권을 행사하는데 이완용님보다 더 나쁜 놈들이 선거를 도덕질해가지고 저거가 국민들 대신해서 이러면서 지도자를 뽑는 것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낱낱이 입은 뭡니까 공개하고 정언하고 고발하는 것이 바로 도덕놈들 시리전 겁니다. 1권이 선거 어떻게 훔쳤나라는 부분은 개괄 총괄이고 그 다음에 모든 강론을 다 동원해가지고 제가 낯서 자라고 자식들을 키우면서 많은 은혜를 입은 조국에 대해서 제가 마지막으로 봉사하는 기회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한 20권 정도를 쓸 겁니다. 그래서 선거를 도덕질한 자들의 뱃속까지 여러분들 다 파헤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는 검찰도 아니고 나는 감사원의 수사관도 아니고 그렇지만 저는 젊은 날 어느 누구보다도 치열하게 글 쓰는 훈련을 해왔기 때문에 그것이 전혀 예상치 못하게 이렇게 60대의 화려하게 꽃을 피워가지고 장길산이나 로마인 이야기처럼 20권 30권 정도의 저설을 통해가지고 대한민국의 선거 사기를 저지른 자들 부정선거의 공모자들 협력자들 부역자들에게 여러분들 바로 그 실상을 그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유튜브라는 것은 스트림이지 않습니까 흘러가는 거죠. 그러나 책은 스탁이지 않습니까 책은 좀 고루한 방식이지만 본 것을 다시 되돌아보기가 쉬운 거죠. 지금은 스트림이 지배하는 시제지만 그래도 책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여러분들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공병호란 사람이 조국에 대해서 봉사하는 마지막 기회라고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40일 만에 5권을 여러분들 마무리하고 지금 6권 7권을 지금 6권 7권을 쓰고 있는 겁니다. 방송 실방송하다가 조금 더 집중할 때가 되면 여러분들의 양해를 구하고 방송 일자를 조금 줄이고 늘리고 그렇게 하면서 2023년하고 2024년도 총선 끝날 때까지 완전히 뭡니까 박사를 내려고 합니다. 저는 경상도 남자거든요. 바다를 보고 자란 사람들입니다. 바다를. 그래서 이런 폭풍화 치는 그 바다을 보면서 어린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타협하거나 불의와 여러분들 뭡니까 짝짝꿍을 하거나 자신의 사적 이익을 위해 가지고 그렇게 장난질을 안 치는 겁니다. 대법관들 보셨죠. 조재현이 천대엽이 이동헌이 민유숙이 다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인생을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책을 만드는 데서는 한 40일 정도가 걸립니다. 40일 걸리는데 편집자가 1권을 내고 난 다음에 너무너무 감동을 해 가지고 날밤을 새고 이런 자극을 하고 있으니까 3구 대선 유리를 지방선거 보궐선거 다 여러분들 제가 만들어 가지고 그 사이에 여행도 안 하고 로마인 이야기를 쓴 시오노 나나미가 로마인 이야기가 완결될 때까지 항공여행을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혹시 무슨 병고가 생길까 봐 가지고 그래서 이번 글을 쓰면서 참 고맙게 생각한 것은 꼭 예정된 것은 아니지만 이런 국가의 중차대한 그런 사안을 국민들에게 늘려 알릴 수 있는 그런 훈련을 20대 30대 40대 너무나 잘 시켜주셨구나 그래서 이거를 그냥 흐르는 물처럼 뭡니까 쏟아낼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돼 있었기 때문에 제가 참 한 40일 만에 다섯 권을 왕관하고 그 다음에 이제 6권 2022년도 좌파 교육감들은 어떻게 당선됐는가 2022년도 교육감선거 어떻게 훔쳤는가 6권 7권 그 다음에 이제 2021년도 있었던 4.7 보궐선거를 여러분들 다룰 겁니다 아주 심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방송을 할 때는 매일매일 바쁘니까 그렇지만 책을 쓰면 완전히 자기가 소화를 하지 않으면 책을 쓸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제가 참 고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글을 쓸 수 있는 능력 숫자를 볼 수 있는 능력 숫자를 분석할 수 있는 능력 그 다음에 적당한 정도의 정의감 이런 것이 뭡니까 조합되어 가지고 글이 그냥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오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40일 만에 다섯 권을 왕관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거는 그 사안에 대해서 열정과 뭡니까 그 사안에 대한 의미 부여가 되지 않으면 절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아마 나오면 여러분께서 또 읽으시고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뭐 큰 돈을 가진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비를 들여 가지고 이 책을 내지만 이 소위 도덕놈들 cd를 통해 가지고 대한민국의 공직선거 사기 문제가 완전히 여러분들 발이 그냥 대낮에 드러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후원하는 의미에서 여러분도 읽어 보시고 지역구에 있는 국회의원이나 선관위 의회의 관계자들이나 검찰이나 대통령실이나 이런 데 우편을 여러분들 손수 붙여 가지고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봐라 너희가 지금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그 점을 여러분 염두에 두시고 모든 것이 합하여 선이 된다는 그런 성경말씀처럼 여러분들이 힘을 대해주시면 정말 많은 똑똑한 사람들 있지만 다 침묵했지만 그래도 글쓰는 훈련을 받았고 손에서 났기 때문에 타협이라든지 이런 부분 에 대해서 일체의 여러분들 그런 협조를 하지 않는 그런 기백이나 정신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쓰게 된 겁니다 저도 요리를 지방선거가 끝나고 그다음에 대법관들이 인천 연수월 민경욱 후보에 대한 패소 판결을 내리고 난 다음에 잠시 흔들린 적이 있지만 그래도 내가 여기서 그냥 끝을 내고 손을 털게 되면 이 나라를 어떻게 하느냐 아이들 세대를 어떻게 하느냐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그때 마침 집사람이 당신이 계속 해야 안 되겠냐고 그렇게 해 가지고 결국 집필까지 하이라이트 한 거죠 한 20권을 여러분 써 가지고 선거 사기범들 과 전산조작범들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납치했는가 선거를 어떻게 도독질 했는가 특정 노동단체가 어떻게 뭡니까 야하부래가 교육감 선거를 도독질했는가 이런 부분들을 방송을 보는 것하고 책을 보는 것은 완전히 차원이 다릅니다 방송은 흘러가는 거지 않습니까 스트림 서비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책이란 것은 스탁이지 않습니까 모르는 부분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앞을 여러분들 다시 돌아서 볼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내 나라도 아니고 여러분 나라도 아니고 우리나라니까 우리나라 고 지금 당대에 사는 사람들만의 나라가 아니고 어린 아이들과 태어나지 않은 아이들 까지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완용리보다 더 여러분들 악질적인 인간들입니다 선거를 도독질하는 놈들은 선거 도독질을 여러분 듣고 가겠다고 은피 안으려고 노력하는 자들은 그런 부역자들은 이완용리보다 훨씬 더 악질적인 인간인 거죠 그 악질적인 인간이 아니고서는 그런 짓을 할 수도 없고 그것을 덮을 수 있는 그런 생각조차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께서 토요일 날 온라인 선을 보이니까 구입하셔서 읽어보시고 아주 친한 지인들에게도 권해 주시고 네 그래서 뭐 이게 그냥 아주 그냥 완전히 그냥 까발려 놨으니까 그냥 완전히 그냥 뭡니까 누구가 도독질을 어떻게 했는지 이거 도독질 했지 이 도독질을 누구가 어이 성관위 사무총장 박창진이 이거 어떻게 니가 변호할 거냐 니 책임 짓잖아 2022년도 지방선거에 사무총장 대형 겸 사무차장으로 선거를 해가지고 윤석열 정부의 여러분들 첫 번째 선거를 다 도독질 했으니까 이 도독질 한 게 이 정거물인데 이거 어떻게 변호할 거냐 배추님 사전투표 짓 들으면 하늘에서 내려왔다 빠빠다 내리면 신권 다발처럼 뭡니까 태평양 건너서 왔다 이렇게 변호할 수 있겠느냐 변호 못한다 책으로 여러분들 남아놓은 것을 선거 사기범들은 정거물들을 다 남기지 않습니까 그 정거물들을 다 여러분들 수거해가지고 배 속까지 여러분 들어간 그런 부분들을 한 거죠 잠은 잘 잤습니다 왜 사실과 진실과 정의 쪽에서서 일을 하는 겁니까 도독놈들은 뭡니까 겉으로는 멀쩡하게 보여도 얼마나 떨리겠습니까 역사라는 것은 다수도 움직이지만 극소수의 여러분들 인간들이 갖고 있는 필력 에서 이런 나라가 뒤집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40일 만에 이렇게 뵙고 그동안 소회를 제가 잠시 이렇게 털어놨습니다 앞으로 계속 집필 활동이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대개 이제 제가 일을 대개 1시 오전 1시 오전 1시 일어나가지고 아침에 여러분들 산책 나가기 전까지 내다 시간 전을 집중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방송을 준비해 가지고 방송을 밥을 먹고 방송을 하는데 그 시간이 이제 너무나 많이 이렇게 소진이 되니까 한 40일 만에 이제 방송을 중지했다가 다시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제가 좀 더 집중적으로 그렇게 글을 써야 될 때는 방송은 계속 하는데 뭐 일주일 하는 것을 한 4일로 줄이든지 그렇게 제가 예고하고 그다음 줄였다가 또 한두 건 내고 그다음 좀 늘렸다가 줄였다가 이렇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 그래도 젊은 날 그렇게 일을 대충대충 하지 않고 그야말로 엄청나게 뭐죠 치열하게 진하게 했기 때문에 글 쓰는 그런 재능이 한 3년 정도 쉬었는데 마치 우리가 이제 어린 시절에 수영을 배워놓으면 그게 영혼이 가지 않습니까 운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글 쓰는 능력들도 거의 여러분들 그렇게 운영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널리 확산되는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협조를 해 주시게 되면 정말 좋은 결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편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